V-cool, 썬팅이 아니다. 태생부터 특별했던 스텔스기의 적외선 반사기술. 20여 년간 진화해온 태양광 응용기술. 세계를 놀라게 한 100대 발명기술. 이것이 V-cool이다. V-cool은 혹독한 기후 환경 속에서도 독보적인 열 차단 성능으로 당신의 미소를 지켜주고, 더욱 깨끗한 시야로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하며, 이 놀라운 성능들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기적을 구현한다. 결국 프리미엄은 V-cool로 완성된다. V-cool